누가 가야 돼! 시작! 고향에? 고향에? 뭐야? 아 진짜 천천히 고향도 아니고 아니 고향에 고향에? 고향에? 갔는데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 그녀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서 벗었는 딱 벗었는 딱 아 벗었다 벗었는 딱 아 벗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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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 좋았는데? 야 고향 집 앞에서 왜 벗어 그녀가 왜 벗어? 하지마 내가 이럴려고 고향 갔어? 내가 이럴려고 고향 갔냐고 내가 내가 활기 돕는다 활기 돕는다 자 이번엔 한 번 더 19금 개선일부터 할게요 내가 앞에 던지는 어? 장소가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하라고 알았지? 자 갑니다 세 글자 케인 시작 자 시댁의 시댁의 아삭아 시댁 아삭아 시댁 아삭아 시댁 아삭아 시댁 시댁 시댁의 아삭아 시댁 초재가 오라고 고맙해 초재가 오라고 고맙해 고맙해 고맙해